아 잘할 수 있겠지 나? 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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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남크루? 뭐 뭐였죠? 뭐였지? 남크루 뭐였지? 잘할 수 있겠지? 아 내가 좀 약간 재밌게 눈치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전화할 때 과거가 화려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막 사돈 남순 말하고 있네요? 이렇게 장난칠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처음부터 너무 처음부터 비읍지읍 비읍 너무 그래서... 어메 사돈 남 머리 아니고 사돈 남순 말하시고 계시네 이러면서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재미로 재미로 하려고 한 거였는데 셀리님께서 내가 내가 또 잘못하다가 또 정치 얘기 들어 그래서 내가 재밌게 해야되는데 아 상이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얘기 좀 해보세요 어제 재밌었죠? 어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면 숨막혔다고? 나도 살자 아 아니 근데 약간 좀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잖아 이렇게 막 이거 뭔데? 소고기? 내가 소고기 시켰나? 아니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 성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화정이랑 되게 빨리 친해졌었던 게 화정이는 어떠냐면은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줬었거든 그래서 화정이랑 되게 빨리 친해졌거든 근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맛있어 그치 그릇 그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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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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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맛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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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ng. 안녕. евро. XML. 아 살 빼야되는데 색칠 댄스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잖아 색칠 댄스 때문에 최근에 내가 엄청 과하게 살을 뺏긴 하지 고맙습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근데 언니네 집에 고양이 밥 주러 가야되는데 나 방송 끌 때 방종할 때쯤 고양이 밥 주러 가야된다고 말해주세요 뼈피스 얼마 하는데 너나의 햇살림 100개 선물해주시다니 햇살림 안녕하세요 100개 고맙습니다 햇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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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피스야 16피스 27400원 맛있게 먹는다고요 진짜요 먹을래요? 아 맛있게 먹는다고요 아 맛있게 먹으라고요 아 맛있게 먹으라고요 아 맛있게 먹으라고요 아 맛있게 먹으려고 아 맛있게 먹으러 Their 책도 너무 맛있지 보이죠 연방 방송 보고 왔구나. 어서오세요. 서리님 안녕하세요. 어제 말 진짜 많을 줄 알았는데 어제 말 별로 없다. 이분도 어느 남편은 애를 낳겠지? 하는데 그렇겠지만 나도 한 가정은 엄마가 되겠지. 나중에는. 조카님은 내게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게 고마워요. 연보 때문에 처음 봤어요. 진짜요. 고맙습니다. 근데 나는 우결충들이 되게 많을 때 군단아 안녕? 우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때 진짜 진짜 근데 한 번 봤어요. 딱 한 번. 우결충이 되게 많을 때 연보가 우결할 때 진짜 한 번 봤어. 나는 송지우 쪽이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못 봤는데 어제 다시 보기로 보니까 그거 뭐야. 내한테 했던 게 똑같았나 봐. 그래가지고 막 이거 데자뷰 이거 데자뷰 아닌가? 데자뷰 아닌가?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난 몰랐거든. 안 봐서. 몰랐어.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나봐. 난 몰랐어. 몰랐지 뭐. 아 도보야 안녕. 징징대지 마라.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너무 좋아. 정말.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너무 착해. 왜냐면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거든. 그래서 착해. 그래서 내가 착해. 아 인정?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